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이버 실적 부진의 주가 뚝 성장세 둔화 조짐 하여튼 주가가 떨어지면 각종 안좋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를 때는요 예 오를 때는 또 각종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또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냥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계속 주가는 그래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싸지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은 주가가 싸지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가지고 외국인인건 기관이건 또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지금 보세요 차트를 보면은 딱 이해가 가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이 오는데가 여기서 또 올라간다 이런 법은 없어요 주가가 그렇게 간 적이 주식들이 그렇게 가는 게 한 번도 그런 주식이 없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단기간에요 10만원짜리가 45만원까지 가서 4배가 올랐어요 그것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커요 5등 안에 드는 애에요 5등 안에 드는 애 그런 애가 4배가 컸다 단기간에 주가가 4배가 올랐다 뭐 급등주도 아니고 네이버 같은 종목이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파동은 다 나왔고 얘는 떨어질 일만 남았던 애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냥 그거 순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뉴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어디가 이제 저점일까 어디까지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올까 이것을 딱 보면 된다 이거에요 보면 얘는 항상요 상승 추세일 때 상승 추세를 갔을 때는 네이버도 이렇게 가다가 엠벨롭에 딱 찍으면 반등 나오고 또 딱 찍으면 반등 나오고 또 딱 찍으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봐요 어떤 게 틀리는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딱 엠벨롭에서 반등이 쫙 나옵니다 자 이 엠벨롭 이 선이 엠벨롭 선이에요 엠벨롭 선 엠벨롭 선인데 이 엠벨롭에 엠벨롭에 각종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엠벨롭 기법에서 딱딱 반등 나오는 자리다 이거에요 여러분 기법은요 기법은 탄생의 배경이 기법 탄생의 배경은 바로 하락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승장에서는요 상승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도 아무렇게나 주식을 진짜 일자 하나도 모르는 애가 옆집에 철수 아빠가 야 나 카카오 사서 돈 벌었어 네버 사서 돈 벌었어 하는 얘기 듣고 어 그래 나도 사야지 하고 그냥 샀을 때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게 상승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차트에 차트를 볼 줄 모르실 거 아니에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뭔지도 몰랐을 거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hts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고요 왜냐 제가요 진짜 그랬어요 주식을 20년 하신 저의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집에 가서 그분 노트북에다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노트북에다가 영웅문 키움 영웅문 hts를 딱 깔았어 그러니까 딱 그분이 딱 보더니 야 이거는 너처럼 전문가들만 보는 특수 프로그램이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걸 몰라서 이런 거 왜 모르지 그때 제가 주식한 지가 제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에요 제가 주식 경력이 한 30년 되는데 한 20년 전 얘기에요 근데 그분은 그때의 주식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됐어요 아니다 한 25년 정도 됐다 저보다 나이가 한 17살 정도 많아요 딱 정확해요 우리 친척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영웅문 hts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태까지 잃은 것도 없이 어떻게 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버티고 그냥 그랬대요 근데 하도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감이 있냐 그랬더니 이랬대 tv에서 tv에서 누가 한강 갔어요 9시 뉴스에 엄기영입니다 딱 나오죠 엄기영 옛날 분이에요 엄기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한강 갔습니다 이러면 아 살 때구나 가서 그러면 그 당시 대표적인 종목 우량주 대표적인 종목 하나 샀대요 몇 개 샀대 그러고 나서 몇 달 이상 오른대 그래서 올라가지고서 저기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랐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또 뉴스에서 나와 한 몇 달 지나면 한강 갔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초보자분들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한강 갔으면 어떡해요 나쁜 마음 먹었다 이거예요 한강 갔다는 얘기는 주식이 망해서 그리고 또 옆집에 사는 누구도 돈 벌었어요 돈 벌었어요 하는 때는 이제 고점이에요 고점 그래서 어른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했대요 내가 맞다 그런 분한테는 hts 필요 없다 그렇게만 하시라고 그리고 hts를 깔아줬는데 로그인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로그인을 내가 안 해주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괜히 봤다가 헷갈릴까봐 딱 하나예요 어때요 그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한강 갔어요 그러면 가서 사 주식을 그리고 옆집에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돈 벌었다는 얘기는 팔았으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 팔 때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뭐 전화로 사고 팔고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증권사 가가지고 하도 가니까 이제 지점장하고도 친해 그래서 그냥 증권사 가가지고 어 나 왔어 이러고 팔아줘 그냥 대충 얼마 오 지금 시가로 팔아줘 딱 팔고 그래도 그래도 돈 벌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때 17년 한 십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7년 18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자리가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이 오는 게 끝났어요 끝나고 떨어질 때는 딱 이것만 봐요 잘 봐요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떨어질 때 엠벨롭에서 사면 돼 또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떨어질 때는 엠벨롭에서 사도 돼 됐죠 그 다음에는 이 전 고점을 돌파를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떨어질 때는 엠벨롭에서 사도 되는데 되는데 여기서 봐봐요 이 전 고점을 엠벨롭에서 반대기 나왔지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떨어지죠 떨어질 때 이 전 저점을 깨잖아 이렇게 깨면 여기 떨어질 때 이때 이때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야 아셨죠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서 왔다 그래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냐면은 파란색 선이 1번 선이고 빨간색 선이 2번 선인데 파란색 선에서 사는 게 아니고 빨간색 선에서 사는 거야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에 살 때가 바로 최저점이에요 그때가 그것만 딱 알려면 돼요 빨간색 선은요 정말 먼 일이 있어야지 오는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에 왔죠 이 빨간색 선이 무슨 선이에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리고 주가가 그전에도 2018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워낙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막 떨어집니다 네이버도 이때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때 봐요 이 빨간색 선에 왔죠 왔어요 이 가격에다가 줄을 제가 딱 긋게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10만 4250원이네요 10만 4250원 여기 적혀 있죠 10만 4250원 제가 빨간색 선을 딱 거놨어요 이 봐봐요 그 다음에 자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 10만 4250원 저점을 빨간색 선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왔어요 어때요 맞죠 이거에요 이거 빨간색 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야 네이버를 갖다가 내가 물려있어 물려있으면 어디서 사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면 돼 요 빨간색 선에서 추가 매수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 뿐이 아니고 신규 매수다 신규 매수 야 네이버 많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살까 요거 사면 된다고 빨간색 선에서 그럼 최저점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물려있어 나 지금 네이버 40만원에 사갖고 있어요 40만원에 사했는데 물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빨간색 선에서 물타기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야 나는 40만원 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 해도 못해 근데 맨날 떨어지니까 불안해 죽겠어 불안감을 없애려면 어떡해요 아 빨간선에 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갈 거니까 빨간선에 오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아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 그거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네이버 전용으로 네이버 딱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K는 SK 네이버는 네이버 요게 그거에 딱딱 맞는 수치가 있어요 요렇게 딱 만들었어요 자 요겁니다 요거 네이버 전용 필살기 네이버에 딱 맞는 필살기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요거 요거에다가 요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요거에 맞춰가지고서 딱 사시면 돼요 요게 움직여요 예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받아가셔서 요 수치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딱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요기 영상에서 하기에는 글씨도 작고 하니까 요걸로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여러분께 카톡으로 카톡으로 딱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설치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문자에다가 네이버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끝나요 네이버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그냥 요건줄 알고 제가 딱 보내드려요 어 뭐 딴소리 할 거 없어 그냥 네이버 문자에다가 써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봉에 주봉에 보면은 아주 최저점과 반등이 나오는 점을 기가 막히게 딱딱 표시할 수 있는 반등자리를 제가 또 딱 만들어놨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보면 기가 막혀요 지난 2015년도에도 봐요 여기 딱 파란색 여기 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에요 이때도 네버가 엄청 올랐었어요 이때 이때 5만원 하던게 17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때도 꽤 많이 오른거에요 이때 당시에는 볼까요 이렇게 봐봐요 네 우와 진짜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네 올랐다가 5만원이었어요 5만원 이때 네 이때 5만원이었어요 5만원 5만원 5만원도 안됐어요 4만 몇천원이었는데 그게 1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17만 5천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고나가지고 얘가 거기서 반토막이 나요 9만원까지 떨어져요 어 근데 떨어지다가 어떻게 봐요 여기 봐 떨어지다가 이 파란색 닿죠 이렇게 엠벨롭에 닿았어요 다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쫙 나와요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예 17만원이에요 여기가 또 17만원 18만원 여기까지 올라요 그랬다가 또 떨어지죠 예 그랬다가 또 엠벨롭에 또 닿아요 그러니까 엠벨롭에 닿으니까 그때부터 또 올라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엠벨롭에 또 닿아요 또 올라가요 대세상선가 근데 이제는 엘리어트 파동이 3파동이 다 나왔어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면서는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밑에 빨간색 엠벨롭에 딱 닿으면은 거기가 대세 또 상승장 나온다 이거예요 주가는 아까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뭐 성장성이 둔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성장성이 슬쩍 부진해 주가 뚝 성장세 둔화 조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좋은 얘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가 몇 번 더 나오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또 끌어올려요 왜 세상에 똑똑하다는 똑똑한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이분이 월급 엄청 많은 게 받고 나서서 네이버 주가 올려야지 또 자기네들 월급 돈값을 할 거 아니에요 지네들 또 돈 벌라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실적을 좋게 만들고 네이버 어쩌고 저쩌고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 뜻이잖아 앞으로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1, 2년 만에는 안 돼 최소 한 5, 6년 있어야 된대 그 뜻이야 그럼 저가 잡고서 올라가면 금방 가요 또 왜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봐요 2013년도에 올랐다가 2015년도에서 5년이 있으니까 올라갔잖아 맞죠 떨어졌어 또 5년 있으면 또 쫙 올라가겠지 맞잖아요 2015년도잖아요 저점 찍었을 때가 2015년도 올라갔을 때가 어째요 2020년도 5년 딱 걸렸네요 맞죠 딱딱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저점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 저점 그거를 제가 딱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헷갈리는 소리 듣고선 그냥 막연한 게 얼마에 사라고 딱 찍어줄 수 있냐고 그 가격이 설사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얼마 안 돼요 브라마이너스 10%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는 반토막 나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5만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8만원이에요 확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서 45만원까지 올랐을 때 45만원에 산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5년을 기다렸는데 45만원에 팔 수가 없다 아니에요 팔아야 돼요 정고점까지 가면요 일단 또 꺾여요 이거 봐요 17만원까지 해서 9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7만원까지 가니까 2, 3년 동안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올랐다고요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딱딱 찍어서 말씀을 해줘야 초보자는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엠벨로프 기법을 제가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반등자리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아무 로켓을 사서도 다 올라가 올라가다가 엠벨로프에 왔어 엠벨로프에 왔어 반등 나와 또 엠벨로프에 왔어 반등 나와 또 엠벨로프에 왔어 반등 나와 근데 마지막에 최고 슈팅을 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 카카오 우와 함성을 지를 때는 팔아야 될 때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저는요 딱 기준이 하나예요 내가 매매를 할 때 얘가 전고점을 돌파했냐 안했냐 딱 그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앞에 거래량 터진 앞에 자리를 얘가 돌파를 했냐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가지 소리가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전고점 돌파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랑 같은 의미가요 굉장히 쉬운 말로 신고가라는 말이 있어요 신고가 그죠 새로운 고가다 신고가 신고가 나오고 눌림이 오면 이거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신고가가 아니고 눌림이 온다 그거는 사실 눌림이 아니고요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눌림목에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져 주가가 여기가 떨어졌으니까 눌림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나마 주식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제가 한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눌림목이라고 한 데가 어쨌든 주가가 떨어져 때가 눌림목인데 눌림목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그거를 갖다가 해보니까 알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시켜 드릴게요 지금 당장 바로 뭐예요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낸 애는 눌림목이 왔을 때 반등이 나오고요 신고가 달성을 못한 애는요 눌림목이 왔을 때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질질질 새요 이거 봐요 봐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신고가가 나왔죠 이 때 이 당시에 신고가지 신고가니까 눌림이 왔죠 눌림이 왔죠 엠벨롭이 오잖아 엠벨롭이 눌림이잖아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나와 그렇죠 성공했죠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왔어 또 떨어져 눌림이 왔어 또 반등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에 눌림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죠 여기가 신고가죠 이 자리가 신고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못 올랐죠 못 오르고 떨어졌을 때 엠벨롭 보면 사야 말아요 그러면 안 사야 돼 맞잖아 안 사니까 사지 말아야 될 자리잖아 왜 반등 안 나오고 줄줄줄 떨어지잖아요 이런다니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약간 나왔어 근데 전고점이 여기에요 그렇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 엠벨롭 왔을 때 사야 돼 이게 눌림자리야 이게 눌림자리가 아니고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이런 자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 전고점은 여기잖아 요게 요 자리가 전고점이잖아 그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엠벨롭이에요 뭐 엠벨롭 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사나 아니잖아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즉 신고가일 때만 하는 것이다 요거를 딱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사요 엠벨롭 빨간선에서 사는 거에요 빨간선 파란선이 1번선 빨간선이 2번선 2번선에서 사는 거에요 그래서 요 2번선에서 살 때가 또 한번 저점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일봉에서는 일봉 차트에서는 요 빨간선에서 사라 이렇게 해서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주봉에서는 봐봐요 1번 파란선 반등 나왔어요 봐요 계속 신고가 갱신갱신 하다가 첫 번째 떨어졌을 때 봐요 첫 번째 떨어지죠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빨간선 신고가 냈어요 못 냈어요 신고가 못 내고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 빨간선 그죠 자 요번에 떨어지면 요번에 떨어지면은 파란선에서 사면 돼요 안돼요 왜 요 신고가를 요 직전 고점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이 전고점을 얘가 여기서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고 떨어지죠 그죠 전고점 못 넘고 떨어지니까 파란선에서 사면 돼요 안돼요 안되죠 빨간선에서 사야지 그럼 다음에 떨어질 때 빨간선에서 사면 또 반등 나온다 이거에요 그럼 카카오 사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빨간선에서 사면 되죠 주봉에서도 빨간선 일봉에서도 빨간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카오에 딱 맞는 요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바로 또 멋지게 보내드립니다 바로 카카오 필살기 카카오 전용 필살기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에 딱 맞는 요 수치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에 카카오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딱 보내드려요 요 영상에서 만들고 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스로 만드실 수 있게끔 하고 요거는 모바일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만든 요 엠벨롭선을 똑같이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서 그 수치 그대로 집어넣어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싹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카오 떨어진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디서 살까 그것만 요 선만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